삼성전자가 가상 외계인 임직원 지누스마스를 선보입니다. 지누스마스는 버추얼 아바타로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선보일 때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유머의 착안에 선보이는 아바타입니다. 지누스마스 이름은 삼성의 영문 철자를 거꾸로 읽은 데서 유래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외계인 특유의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활용해 삼성전자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할 것이라며 고객들과 더욱 친근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누스마스는 다음 달 2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하는 유럽 최대 전자전시회에서 공개됩니다.